마지막 키워드는 스쿨존입니다. 스쿨존 연관으로 쭉 보시면 사고도 있고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등등등 다 여러분들이 보이죠. 스쿨존 왜 또 화재가 된 건지 혹시 또 무슨 사고가 있었나요? 다행히도 그건 아닙니다. 지난 5월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숨진 배승하향 기억하시죠? 그 뒤로 경찰이 대대적인 스쿨존 단속을 벌였어요. 그런데 인천에서 스쿨존이 해제가 된 일반 도로인데 거기서 스쿨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를 했다는 겁니다. 약 두 달 동안 6천 명한테서 부과된 잘못 부과된 과태료가 무려 4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원래는 스쿨존이었는데 해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5월부터 스쿨존이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스쿨존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 남아 있어서 경찰이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에 전환을 해보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스쿨존 표지판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두 달 동안 6천 명이나 적발이 됐다는 건 표지판을 보고도 속도로 위반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도 잘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스쿨존인 걸 알고도 위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니까. 솔직히 잘한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페달답지 않게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스쿨존이 해제가 됐으니까 내비게이션에서도 안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람들이 원래도 많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초에 행안부가 딱 5주 전국 스쿨존 단속했는데 5주 동안 5만 건이 넘게 적발이 됐다는 거고요. 사실 이 스쿨존 온라인에서 항상 논란이 많은 그런 키워드입니다. 이 스쿨존 제한속도가 30km잖아요. 제한속도가 너무 과도하고 이 스쿨존 사고 처벌도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스쿨존에 대한 제재를 조금 완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도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스쿨존의 특히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 조금 풀어주자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도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때마다 누리꾼 찬반도 굉장히 갈리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누리꾼들 좀 의견을 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밤늦은 시간에 너무 저 시속이 과도하다. 아이들 학교 끝났는데 이거 제한하는 거는 좀 불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스쿨존 사고 여전히 많기 때문에 안 된다. 스쿨존 인식 강화를 위해서라도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쿨존에서 사고가 우리가 잊을만 하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사고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전은 조금 과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들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 시각에서 한번 좀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어린이 눈높이로 이 스쿨존을 둘러본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일부러 이제 카메라 영상 취재 기자가 밑으로 찍은 그런 영상이군요. 눈높이가 완전히 달라요. 그냥 차량도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겠죠. 저 높이에서 보면 진짜 자동차 바퀴가 이만하게 보이겠어요. 아이들한테는. 여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이 스쿨존 사고가 통계적으로 많은 편이죠. 네, 스쿨존 사고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1년에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평균 500건 정도 되더라고요. 운전자들의 불편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린이들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마음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